이강인 선수 이야기인데, 지금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보낸 후에 강등 위기입니다. 지금 최악의 상황, 35년 만에 강등 위기로 빠져들고 있고, 1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. 일단은 많은 기사들 보니까, 이강인 선수 나가고 발렌시아가 좀 많이 어려워졌다. 반면에 이강인 선수는 마에루카로 가서 굉장히 성장을 했다. 이런 얘기 나오는데, 발렌시아 왜 이렇게 된 겁니까? 그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, 아트리코 마드리드와 어떤 조건에 합의했다, 협상에 동의했다. 이런 기사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. 거기 내용을 보면 선발과 출전 시간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. 계약 조건에? 이거 일단 말이 안 돼요. 이게 선발과 출전 시간을 어떻게 보장하면 됩니까?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시즌 38경기야? 20경기 이상은 무조건 선발 뛰게 해주겠다. 이게 어떻게 계약서에 들어가요? 그다음에 출전 시간은 오케이. 그러면 1300분 저희가 보장해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경기 뛰는데 몸이 안 좋아, 컨디션이 안 좋아, 전술에 문제가 있어. 그러면 감독에게 그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죠. 이렇게까지는 계약을 안 해요. 이렇게까지. 그 대신 적극적으로 뛰게 한다, 이 정도는 쓸 수 있어도 선발을 보장해달라? 이런 기사는 사실은 좀 걸러야 돼요. 진짜. 제가 이게 뭐지? 이게 막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봤더니 일단은 이걸 인용한 매체가 엘골디지털 이런 거예요. 이런 건 그냥 보지 마세요. 이런 건 안 보셔도 돼요. 이게 말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아트리코 마드리드가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가 관심이 있으니까 논의는 해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런 식의 협상 조건이 어떻게 공개됩니까? 이 민감한 게. 있다고 한들 이걸 어떻게 공개를 시켜요?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이게 아니면 프리미어리그를 가기로 했다. 이런 전략을 다 도출한다고요? 이거는 사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기사예요. 이런 거는 걸르셔라. 선발 출전 시간 보장해달라고 계약을 하는데 그거를 보장 안 해주면 프리미어리그 간다. 이런 지금 기사거든요. 이거는 믿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쪽 현장의 문법으로는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사예요.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한들 이걸 왜 공개를 해요? 그러면 내가 협상을 할 수 있는 패를 다 까고 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누가 깐 거야 그러면? 이강인 에이전트가 깐 거야? 아니면 아틸코마드리가 깐 거야? 마이루카가 깐 거야? 이거 말이 안 돼. 일단 이런 기사는 좀 걸러보시면 될 것 같고. 다시 돌아와서 발렌시아 지금 강등 위기입니다.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발렌시아가? 최근에 많은 팀들이 구단 운영 이슈가 있죠. 구단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팀의 성적도 많이 달라진다. 이런 걸 피부로 느끼는 구단이 몇 있죠. 그 중에 대표적인 구단 중 하나가 발렌시아입니다. 특히나 피터림 구단주가 이름 떠올랐다. 이 발렌시아를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하고 있는 원흉 중의 한 명이죠. 한 명이 아니라 가장 중심 인물이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특히나 맨데스랑 커넥션을 좀 이뤄내면서 누누를 선임할 때부터 그때부터 맨데스 선수들을 영입할 때부터 팀의 플랜에 입각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내가 아는 친한 사람 이런 위주의 정책을 계속 펴요. 예를 들면 게리네비를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마르셀리노 감독 있었죠? 이강희 선수가 있을 때 안경 끼고 그 마르셀리노 감독이 되게 능력이 있는 감독이에요. 그래서 코파델레이 결승전을 가고 챔피언스 리그를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. 당시에 아 마르셀노는 안경 낀 사람이 아니구나. 내가 헷갈렸다. 그때 이제 이 피터림이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챔피언스 리그 가라. 코파델레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 집중하지 말고 챔스만 가. 이랬는데 마르셀리노가 뭔 소리야? 이러고 코파델레이 다 주전 내보내고 우승했어요. 결국에.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4등에서 나갔습니다. 그런데 어? 너 내 말 왜 안 들어? 그 다음에 잘랐죠. 그런 유형인 거예요.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발렌시아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어. 약간 이런 거예요. 그래서 리빌딩 이번에 할 때도 최근에 할 때도 로드리고 그리고 코클랭 콘도급이야 막 내보냈거든요. 그리고 자기가 막 그냥 뭐 선호하는 선수들 막 싸우고 하니까 뒤죽박죽 대고 그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. 그러니까 리더십이 진짜 이럴 때 너무 중요하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. 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마치 사유물처럼 이런 CEO나 이런 대장급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지 뭐. 그렇죠. 손해가 한둘이야. 그 좋은 선수들 다 떠났어. 발렌시아가 얼마나 좋은 팀이었어요. 과거에도 그렇고. 아 그럼요. 멤버들도 좋았다고. 네.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땡큐야. 땡큐지. 지금 마요로카가 가지고. 아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땡큐야. 봐봐. 아니 그 이강인 선수를 FA 그렇죠. 이정료도 안 받고 그냥 보냈어.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바이백 조항 예를 들면 나중에 돈 얼마 주면 다시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세론 조항도 없잖아. 어디 이적할 경우 몇 퍼센트를 우리가 받겠다. 아무것도 안 걸고 그냥 이강인을 보냈어. 땡큐지. 뭐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현지에서도 그 얘기 하던데 발렌시아 구단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다고. 이게 맞지.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선수 볼 줄도 모르고 미래를 설계할 줄도 모르고 근데 그게 이강인뿐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. 그때. 그때 그 이강인을 내욱이 그냥 빼려고 했던 것도 그러잖아. 다른 것도 아니고 외국인 선수 티오였나? 그럼 티오 너니용 이 티오 맞춘다고 안드레 데려오려고 해서 바꾼 거잖아. 안드레 지금 뭐해? 안드레 그럼 그 데려왔는데 그럼 안드레가 엄청나게 잘해야 되잖아.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강인 내보냈는데 그래도 데려왔던 안드레는 못하고 이강인 선수는 지금 진짜 그야말로 막 빵빵 터져가지고 그럼요. 라리가에서 좋은 팀이 막 아틀커마드리드가 부르네 뭐 프리미어리가 부르네 이렇게 하나.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땡큐지. 네네. 용서를 다 풀어준 거니까. 예를 들면 그것도 있어요. 당시 발렌시아가 알레마니 중심으로 이렇게 판을 짤 때 핵심 선수 3명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라리가 기자분한테 들은 건데 기자들만 불러서 우리 구단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. 미래를 이렇게 개척하고 있어요.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. 그 설명에 딱 3명이 있었대요. 페란 그리고 솔레르 이강인 그러니까 우리 우리 유스 선수들을 이렇게 키워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계보가 이어집니다. 페란토레스 솔레르 이강인 근데 다 나갔어요. 다 나갔네. 그러니까 이거는 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. 플랜드를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는 거니까. 그 제가 해보지아트 들었던 거 중에 그러니까 맨유와 같은 아주 거대한 클럽들이 선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. 개인이 누구를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. 이제 거기는 밑에 특히 하구구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선수 한 명을 평가하거나 영입하거나 나갈 때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팀에 다 모여가지고 한 명을 굉장히 깊게 토론 오래 토론을 하죠. 그러니까 실패 확률을 최소한 줄이는 거죠. 근데 그게 흔들렸던 게 퍼거슨이라고 하는 중심축이 딱 나가니까 막 흔들리긴 했었는데 근데 여전히 그런 시스템 그런 강팀일수록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왜냐면 한 명이 잘못 들어와서 품탕질 할 수 있잖아. 가끔씩 맨유도 그렇고 다른 팀도 그렇고 그렇게 잘 갖췄던 팀들이 뭐 저기 쩐 줄 하나 잘못 와가지고 야 철시도 사실 그런 거잖아. 맞아요. 맞아요. 갑자기 와가지고 야 나 돈 있는데 누가 제일 좋아. 야야 엔소? 얼마야. 얼마? 데려와. 이렇게 그 시스템을 무시하고 개인이 결정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. 결국 발렌시아도 그런 걸 누군가 피터 림이 그때 얼마나 서포터들이 항의했어.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. 결국 그런 잘못된 리더나 개인이 망쳐버리는 거예요.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.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. 발렌시아가 남은 경기가 셀탑이고 레알 마드리드 마요르카가 있어요. 근데 나는 되게 신기한 게 이강인 선수 뛰는 거 보면 레알 상대 특히 이렇게 또 발렌시아 상대로 잘하더라고. 약간 그게 있나봐. 이게 전소득 팀인 거잖아. 마요르카 자체가 또 그래요. 강팀 안 해도 잘해요. 전술 스타일이 역습이니까. 근데 이강인 더 막 신나서 뛰는 것 같아. 더 보여줄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. 근데 인터뷰 때는 신경 안 쓴다고 얘기는 하는데 마음이 조금 올라올 수는 있겠지. 특히 발렌시아는. 근데 발렌시아는 되게 나는 사실 이강인 선수에게는 뭐랄까. 애와 증? 증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뭐 노안 감정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자기가 스페인 어렸을 때 갔을 때 처음부터 자기가 성장했던 데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고향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. 같이 성장했던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고향을 바라보는 아득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 마지막에 그런 좀 자기가 힘들었던 마음이 이렇게 섞여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